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이들에게 신경쓰지 않는 족쥐다의 말로는 쿠데타로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적이 트리피코 사람들을 좀 살펴볼까요? 시민을 가리킨 상태로 왼쪽 클릭을 하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이 어렵다면 화면을 확대하세요. 선택 시 정보판이 출력되면 여기는 정치적 성향부터 시작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이 표시됩니다. 목표 시민 선택. 이렇게 직업들이 뜨네요. 이것들의 직업들이 뜨네요. 이것이 뭐하는 게임이냐고? 트리피코라는 게임이요. 감사합니다. 뭐야, 튜토리얼을 했잖아. 뭐, 이 자식들아. 어, 그렇구만. 근데 뭐? 그치요? 아, 이것도 클릭해서 퀘스트를 받는 건가? 뭐 하라는 거예요? 어, 나 퀘스트 깼는데? 아닌가? 아, 이 자식을 클릭할래. 관리자 효과. 등하고, 그렇습니다. 뭐야, 이 자식.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는 거죠? 뭐야? 뭐야, 이거? 뭐 어쩌라고? 다 있는데? 또 뭘 하라는 거지? 퀘스트 다 낀 것 같은데? 어느정도 임무 눌렀는데? 아키 접지 않았어. 지금. 다른 게임 잠시 하려고. 오늘 아키 많이 해서. 어, 이건가? 아닌데? 뭐야 이게? 뭘 클릭하라는 거지? 뭐 하라는 거야? 퀘스트가 뭐라. 없어. 뭘 지으라고? 아, 뭐야 이 개똥 같은 거. 분명히 사람을 클릭하라고 했는데, 이거. 사람을 그래도 클릭했지. 더블 클릭도 아니고. 아키 루키우스로 바꿨어요. 프레이스 있지? 됐어. 꺼, 꺼. 바퀴, 바퀴. 테라이크. 게임 기본 메뉴, 게임 저장, 게임 불러오기, 설정. 뭐야 이거? 나가기. 나가기 한 다음에, 이게 처음부터 시작하면 돼. 새 게임. 세상을 바꾸기 이제 시작이야 남성 보여줘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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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한 사람 난 유명한 사람이니까 캐주얼한 정장 아 뭐야 옷들이 왜 다 이까구야 노란색 나랑 딱 어울리는 거구나 아니 왜 이래 머리카락들 그래 모이카 하자 모이카 어 좋아 쏟아님 감사합니다 와 모자들 개 찐다 같아 어떻게 와 와 아니 머리카락인데 왜 찌실이래 모이카이나 하자 영화배우 영화배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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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강한 정권을 구축하며 역사의 마음을 가르치는 이들을 아는가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미니야 위험해 뭐해 세상은 새로운 세상은 곧 새로운 기회다 제약장에는 없다 이 섬은 내 것이고 무엇이든 될 수 있다 농부들의 천국이 될 수도 있다 농지의 지평가까지 꽂고 시장은 북새통을 이루는 거지 오 생산기지가 될 수도 있다 굴뚝이 하늘까지 꽂고 항구류는 온갖 이국의 물품들로 분주하겠지 어 뭐야 이거 음 보통 낮음으로 해야지 처음이니까 낮음으로 해야지 처음이니까 처음이니까 낮음으로 할게요 듬웅듬 음 어디서 갈까 어디가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카이오데 포르투나 바오바오 바오바오 여기 둘 중에 뭐가 더 괜찮은가? 난 개인적으로 이게 산이 있는 게 화려해 보여서 괜찮아 카이오데 아디 카르비엘 아 카르비엘 미개척 녹음이여 나의 새로운 집이로다 아름답고 희망찬 곳이로다 새로운 여명 카리브에 오신 것을 환영하네 총독 내 소개를 하지 난 국왕전하의 특사로 온 오쿠스 워스라 하네 전하께서는 총독의 전하의 이름으로 이 식민지를 다녀간 통치를 할 수 있도록 위임통치권을 하사하셨다네 전하가 내리는 과제를 달성하며 충독 임기를 연장해 주도록 하네 불이 왜 아주 얘네들이 뭐 하는 거야 지금 하지마 구독 아 미미가 내방 오고 싶어 하는데 뭐야 어떻게 하는 거지? 국왕께서는 세조준 분열을 짓는 데 작업이 필요하십니요 당신이 돈을 불려오길 바라시는군요 그러니까 농장 저는 그런 종류의 뜻이란 말이야 농장을 만들라 하네 어떻게 만들라 하네 아 여기 여기다가 농장 전설 메뉴 농장 어 농장이 없는데 아 농장농장 꽝 크으 오 농장이 지어지고 있다 와 이거 신기하다 아 아 아 겁생인가 오 이즈 매젤스티 이 몸에 더 오케이 오 지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봐요 신기해 군이 있으면 다 되는 세상인가 오 잘 짓는다 잘 짓는다 오오오오오오오 우와 신기 신기 다 지워졌나봐 여기서 이제 길을 이어야 되나보네 길 길이 왜 이따 오지 길이 왜 이따 오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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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 오 됐다 어 됐는데 설탕농장은 어 설탕농장 이게 무슨 설탕 오케이 됐다 설탕농장 됐다 됐다 느낌표를 클릭하세요 느낌표가 뭐죠? 오케이 친구요 아주 매력적인 제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오오 실버패키지 실버패키지를 일단 사라네 오케이 오 그래도 일한다 일한다 오 일한다 일한다 아줌마들 일 열심히 하시오 일 열심히 하세요 간다 간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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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오줌 싸고 싶구나 오 오 디테일한거 봐 여태까지 한 그런 타이쿤 게임 중에 굉장히 그래픽이 난 마음에 든다 이런 그래픽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래픽 이 정도면 되게 괜찮은거 같지 않아요? 나 이런 그래픽 되게 좋아하거든요 실사같은 그래픽 여태까지 한 게임 중에 타이쿤 게임 중에 제일 괜찮은데? 새로운 기술? 저 도서관을 건설하래 도서관 이게 생망이에요 도서관 조절 도서관 도서관은 좀 이런 후에 시천 본작 집 근처여기였다 집곰 모르기 오 이거 봐 오 대박 사건 뭔가 한 번에 빡 자랐어 와 돈 지워.. 나 지금 돈 얼마 있냐? 50변 보자 예산 좀 낮출까? 아니야 흠 노동자 오 노동자 좀 있네 낫을 연구해야 된대 돈이 없다 농장 못 옮겨요 어 도서관도 지워지고 있다 오오 겹치기라는 비효율이라고? 그런 거 몰라 내가 겹쳤어 이거? 어쩔 수 없지 뭐 어 나 돈 마일러스인데 아니야 바나나 아닐걸 바꿨는데 아니야 바나나 아닐걸 바꿨는데 오 뭐야 헐 어 어 어 음 어 어 어 어 그래 돈을 내놔라 차라리 아니야 지금 이거 우리는 세계를 움직이는 배우다 은밀하게 통치하지 오오오 독립선언 아 지지율 50%를 만들자네 오 오 뭐야 오 수출하고 있어 와우 오 수출하는 거 왼쪽에 보여주고 있어 오오 오오 자 이제 여기서 다시 장문을 변경 그걸로 오케이 됐어 이제 이득이야 오 오 오케이 이득 어 됐다 독립선언 이거 지금 내가 지지율이 웹퍼야 지지율이 어디 나와있죠 여러분 아 자동으로 수출돼요 오 좋네 지지율이 없네 연구 업그레이드 오케이 오케이 업그레이드 사슴아 야옹님 감사합니다 왼쪽에 이거 이게 지지율이라고 22%라는 거야 그러면은 집을 지워야겠다 집 어떻게 짓지 주거지 시골주택 이런데 내가 아직 못쓰는 땅인가 이런데 내가 아직 못쓰는 땅인가 아 이런데 내가 못쓰는 땅이네 이 한곳에서밖에 못쓰는 것 같은데 아직 아니 여기서밖에 못쓰 심시티 버전 심시티 같은 오 왕정에서 6천원 받았다 아싸 학교를 지을까 응 shout 엉글를 안해 12달 걸린다구나 아 아 이렇게 수채력을 보여주는 거구나 가격을 좀만 올릴까 가격이 떨어졌다는 건가 이게 정치 게임 아 시대에 냉전대 지을 수 있네 산업 좀 할까? 아 너 내려가라 위미야 미안 아 주거지를 만들면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아 이게 지지율인가? 사람 표시? 아닌데 옆에끼 지지율 같은데 주먹 표시 주점 하나 만들어줘야지 주점 아 돈 인구수 지지율이래 이게 민두님 감사합니다 이거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나는 이거 농장을 하나 더 만들어줄래 목장을 만들까? 소 소 어디쯤에 지어야 되지? 좀 멀리 지을까? 이쯤 이쯤 지워야지 도로 도로 아 이거는 도로가 휘어놔 시골 주택 다섯 개 건설 그 다음에 15,000원 보유 느낌표가 캐스트 같은 거 한자집이네 오 운송사 주점 아 주점 쩐다 오 농장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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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수익 봐 수익 시민 4명이 트리피코에 도착했고 시민 4명이 트리피코에 도착했고 여기 어 일하러 가네 일하러 빨리 지으세요 여러분 집을 지으세요 그래요 집을 지으세요 어서요 잘 지는다 잘 지는다 열심히 일해 일해 일한 만큼 돈이 들어온다 화면 사라지 combat 경찰이 어딨어? 정찰이 어딨어? 정찰이 어디서? 오! 나설이 발견했어요! 우와! 정찰이 어디서? 정찰이 어디서? 미안한데 판자식 좀 없애야겠어요. 잠깐만! 조언이 마이너스 2,000원이잖아! 정찰이 어디서? 지사lot! 파이팅! 정찰이 어디서? 자, 이 원가 발견했을 때? 정말 이 원가 보컬야. 도서관? 저의 진심은 이 공수도 Dogs, Sliphan, 통신을 할 것 같아. 오! 감사합니다.